가보도록 하죠 4개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자 지금 꼭 가겠습니다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거겠죠 여기가 창고야 여기가 창고인데 별로 넣을 건 없어요 이건 뭐지? 샤드윈의 계약이잖아 어 다 없어졌네? 하나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빼고 이거는 다 팔꺼니까 이건 뭐야 동물원 키 복사고 이거 버려 자 저장하구요 자 왔소 자 이 혼란이 끝나서 기쁘군요 내 대가는 네 자 네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가... 그의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잘하십니까 그의 다른가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의의... 나세르경 얘가 그 왕인거 같은데 아 왕이 갑옷을 입고 있잖아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데스티와 펜딕하고 어 아이고 아이고 전 그 대화를 해보라네요 데스티와 펜딕하고도 자 고 도와줘서 고맙대요 그냥 도와줘서 고맙대요 작동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세요 자 저 자식 배신할 줄 알았어 저거 나는 방어만 하고 나도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거 배웠죠 가자 미노타우스로의 힘을 보여주는거야 이제 미노타우스로 야야 죽어 아유 참 잠깐 살짝 쳤는데 죽었네 야야야 야야야 아잇 어 아 벌써 죽었잖아 아잇 뭘게 야 나 한명 살짝 쳤는데 죽이고 뭐 활약한게 없잖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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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탈로 나가서 데스티을 쫓아가래요 어 어 저 왔는데 야 데스티는 어디갔냐 야 야 여기 어디야 닭 닭이 있네 어 어어어어어어 먹지 말고 헤이 이 entsche 어디야 데스티여 여기왔나 긍정 굉장히 불친절하네요 음 책상 팔거 잠시만 여기 이거 통하나 어? 되네? 아니 여기로 오잖아 아 아 여기로 오는군요 어쨌든 통하는거 알았으니까 여긴 뭐지 어 스크래턴이다 고 아택 덤벼 그렇지 뭐한대지 죽어 이맨 그만다 나보다 제가 더 잘 싸우는거 같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딜려나 용파공격 잠시만 주문서 가버려 어 저는 잔이예요 저와 아버지는 홀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교집단이 몇주전에 빼앗아 가버려져요 피플 오브 더 아이라 아이라던가 피플 오브 더 아이 눈에 눈에 사람 음 음 아니 꼬마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상점했다는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상인이잖아 뭐 나 팔거 있니 이거 팔아 어 야 이하템 판매할수가 없대 왜 야 이거 왜 판매를 못해 왜 왜 원래 여기 상점 아 여기 파는건 안되나보네 어 백허벌딩이다 아 나 지금 이 상태여서 흫 아이 잠깐만 나 지금 그 리노타우루스 상태여서 그래서 안되나봐 그러니 흐흫 미노타우루스 상태여서 그 못했던거야 여기 있는거 이거 다 팔구요 이것도 팔까 뭐 혹시 모르는거 가지고 있을까 팔것도 있나 이거 팔아 이거 다 자 살만한건 백허벌딩 어 자 이거를 또 하려면 예 다 옮겨야겠죠 이거 이거 40% 야 이거 60%짜네 왜 앞에 폴빙 두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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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없지 됐어 나무 껍질도 하나 하자 흐흑 흐흑 끌어놓고 흑 흑 흑 흑 흑 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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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데 야 너 니들 아유 진짜 뿌시지 좀 마 맥둘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전투에 목말라 있어 애들도 STP 저 저 소환된 울프 보면은 나냥님이 생각나죠 왜 나냥님처럼 뭔가 때려 부술게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때리고 먼저 지나가는 다람쥐 1도 막 때리고 열었어 아이 야 그걸 또 보셔 왜 어우 사.. 저장이 뭐 순식간에 되는데? 빠른 저장인데? 빠른 저장? 담배 좀비 워리어네? 아이고 아퍼 오케! 아 나 잘 싸운다 이제 이제 꽤 싸우죠 예전엔 내가 아니라고 도망이 아니던 내가 아니야 이노소서 어떻게 생겼나? 역시나 그 사각사각 사각형의 폴리곤 덩어리군요 아이 베텔렉스도 그냥 아 그냥 믿음직이야 자 얘가 이거 말고도 하필이랑 또 뭘로 좀 열어 얘는 겁나 변태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 갑옷이 젖꼭지 살짝 아니 변태같은 놈이네 오지마 이마 오지마 이마 떤 누구야? 안녕 얘도 얘도 어... 헬룸즈 홀드 이 지금 여기가 헬룸즈 홀드라는 데랑가 봐요 감옥이요 홀드라는 거는 묶어두다 뭐 그런 뭐 그 바이더스게이트에 보면 스펠홀드도 이제 감옥이잖아요? 음 여기도 감옥인거 같은데 근데 헬룸신은 되게 득셀을 못한 것처럼 보이더만 여기서는 좀비 로드네 근데 겁나 아픈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많이 안앞... 아이고 야 나 크리스트 크리스트를 맞는구나 아유 지금 굉장히 나 많이 잘 때리는데 야 때리지마 어? 야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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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줄넘기 아니야? 아유 잘 피해 그냥 그냥 줄넘기 하듯이 피해가 막 아유 아파 야 왜 때려 좋아요 잘 싸우죠 이제 음 근데 잠깐만 여기도 하나있나요? 한방에 죽는 그 어어어 그럴줄 알았어 사백 사백 standard 경험치 이리 와봐 어 아 쟤도 쟤 죽었구나 자 다시 친구 만들고 동력을 주고 내가 이게 뭐뭐있더라 미노타우루스하고 아 가고일도 있네 가고일은 방어에 특화되는가 어 피해감새가 붙어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왕력 피해감새 붙어있지 아 AC가 되게 높구나 가고일이 근데 어 공격은 개똥이네요 어 하피 어 얘도 AC24 괜찮은데 근데 예 피해 뭐 그런건 없구요 피해감새 그런건 없고 능력있을 것 같은데 황홀한 노래 나한테 버프거는건가 어 뭐 그러네요 초고님 어서오세요 초고봉님 반가워요 하여튼 전투는 미노타우루스가 가장 좋네 가자 두군데로 데려다줘 두군데로 데려다줘 함정에 또 함정에 죽은건데 야 내가 갖다와 야 34짜리구나 야 이거 터트려봐 데미지도 안받아 와 데미지도 안받아 뭐 이런게 다있어 산성화살도 안맞고 에이 음 가자 포기 포기 저거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방법이 없네요 일단 버프걸고 이게 나무피부야 아 아 정말 보기 싫다 흫 나는 이거 부술수있지 않을까 아 효과없다고? 파워어택으로 해놓고 아 아 그래도 안되네 저걸어떻게하지? 아 이거 갔던데 그럼 자 올라가도록 하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자 그 으 헬스.. 헬마이트 아아아아 나 겁나던데 다 싸워 이제 마 야 근데 часов ily bet 야 너 싸워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 싸워 우와아 진짜 야 이 레벨 정말 딱 그 그 1업차이 1업차이가 굉장한 전투력의 업을 가져왔네요 야 때려 때려 쟤네 왜 이렇게 안맞지 AC가 좀 높나보네 야 때려 아휴 아퍼 아휴 왜 이렇게 잘 막냐 오케이 아휴 아휴 경치도 개미만큼 넌 뭐하냐 사로윈 혼자 따라와라 그냥 멍청한 동료들아 야 공격 공격 아휴 아이 ㅜ.뭐해 진짜 아휴 아휴 공격 공격 아휴 답답하네 진짜 뭘 저렇게 막 쓰는거야 수면 그 통화지도 않는거 아휴 사루는 진짜 잠깐만 뭐있나? 빛나는 목걸이 갖다 팔꺼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저게도 야 이제 심각한 상처치로 먹어도 많이 안차는구나 자 잘좀 따라와라 스켈렉텀 플레이스트 오오케 아휴 아휴 이 계금만 나오는데 얘를 자꾸 일어나서 워리어되는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실제 자꾸 일어나서 워리어되네? 야 얘를 빨리 죽여 야 얘를 빨리 죽여 죽어 계속 어디서 나오나 했네 계속 어디서 나오나 했네 어휴 얘도 사망 직전이네 잠시만요 어? 아는데? 지 혼자 그냥 일어나네? 가까이 가면? 살렸던게 아니야? 야 말해봐 먹이 질려고 하는거야? 먹이 야 스타렉텀 메이지부터 레이스도 레이스도 있는데? 오오오 베즈벨 두방이나 쏘네? 죽여 죽여 레이스도 뭐 공포의 우울하 있는데 별로 별로인데? 효과가 필요없네 괜히 쫄았다 잘 싸운다 야 어 매지적이 하나 더 있네 여긴 뭐 헬름에 헬름 홀드라고 하더니 딱 스케일렉톤 밖에 없어 좀비 스케일렉톤 레망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레망님 어서오세요 저 올라가는 길이네요 올라가기 전에 자 죽어 한대 더 오케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오케오케오케 나왔어요 암흑 아무도 못하고 죽었네 으으음 요 이거 부셔봐 북 오브 헬르 북 오브 헬렐 으흠 가디언아머 스읍 utiliz 가디언아머라 메인입구 여기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같은데? 난 지금 뒤로 돌아온거야 야 죽었나? 오 굉장히 잘 싸우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싸워? 어 이러면 안되는데? 샤룽이 또 죽겠다 야 겁나 잘 버티고 있어 샤룽이 먹을거 먹으면서 와 이거 너무 쎈데 얘들? 야 일루와 일루와 샤룽 일루와 나와봐 나와 아이고 일루와봐 일대일로 싸워도다 일대일로 근데 너무 쎄다 니네 야 세번이나 때려 네번 때려 우와 오오오 얍 야 야 나 쎄 겁나 잘 싸는데? 쎄 생건 갑옷에다가 뭐 구겨가지고 똥그란거 다 하는것 같은데 쌓으면 겁나 잘하네요 다들 이제 그 저번주에 저번 주말에 다 했죠 망년에 안하신 분 없죠 뭐야 거의 저번 주말 아니면 평일이라서 못할텐데 제일 늦게 했어도 아마 저번 주말에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또 며칠이면 쉬는 날이네 1월 1일 근데 1월 1일이 쉬는 날이어서 좋은건 아마 고 아니다 어 어 직장에 밖에 없을려나 야 안되겠다 네네들 너무 세다 뭐 왜왜왜왜 못해 이 아이템은 사용할수 없다고? 우와 우와 때리는 거 봐 한대만 맞아라 어어 한대만 야 이거 공격포스 10이나 되는데 한대놈을 붙이는 한대를 와 이런 놈들이 4명이나 했었다니 아 됐다 아 나이스 오이씨 소름돋을 4명이나 했었다니 가자 왜냐면 학생때는 방학기간이잖아 1월 1일이면 그걸로 죽여 보자 벙개로 죽이자 벙개가 정말 좋은게 화이어볼처럼 우리 편이 맞는것도 아니야 딱 정말 콕콕 집어가지고 때리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정말 니들 정말 정말 잘 싸우면 돼 아 또 죽었어 거의 다 심각한 부상 상황 직전이긴 한데 쉽게 죽진 않을거에요 3대3이라도 야 나누며 공격하네 나는 공격 안하는데? 목표물에 도달할 수가 없대 때려 때려 나 공격평선 10이다 와 정말 한 놈부터 죽여 한 놈부터 한 놈부터 죽여 야 야 쟤를 때려 안 때리네 못 때리네 또 아하 야 쟤 하나만 씨 또 겁나게 맞게 생겼네 아 왜 끌리고 한대만 한대만 얘 한대만 오케이 이제 1대1이다 같은 부상이에요 하지만 쟤는 4번 때리고 나는 1번 때리고 씨 이런 불긍 불긍한 상황이 어딨어 게다가 쟤는 겁나게 잘 막어 난 그래도 잘 피하는데 뭔가 외로 잘 피하네 아휴 각올스 싸울까? 피해감생 있으니까 5점가 되지 않나? 피해감생 우와 어 자 싸워 싸워 어? 야 나 한대도 못 때렸지 지금 너 인마 기다려봐 인마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온다 I will be back이다 이놈아 아휴 저거 겁나게 쟤 그런거 같아요 번개로 죽여도 될거 같은데? 아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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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오타노 포티야마 으흠 오타니 오타니 좋아아 고! 야 얘도 수원하고 가자 잠시만요 세 번째는 어떤거 소원하냐? 다이어 월프네 똑같이 그러면 강아지 두명 부리는거네? 덴벼 덴벼! 한번 덴벼 보시지! 오오 오케이 다섯번 밖에 못쓰려야지 오오 야 야 야 야 야 니가 포셜 먹으면 어떡해 야 반칙 반칙 야 반칙 야 니가 포셜 먹는게 어딨어 아이씨 아 우리들이 악당이 쟤가 주인공 같잖아 이러면 쟤 혼자 있고 쟤 포셜 먹으면서 막 우리를 학살하고 있어 지금 아 게다가 우리가 나 미노타우루스 울프에 이게 마법 여자가 아 왠지 우리가 왜 나쁜 놈 같고 쟤가 착한 놈 같잖아 이러면 우린 몬스터 집단 쟤 쟤도 근데 이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그게 당할 만 하죠 예 누가 나 같은 방송이라서 저렇게 쏘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왔다 굉장히 안좋은데 이야 불렀어 불렀어 동굴동굴 불렀어 변신한 상태에서 아 아 그니까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니까 시청자 수가 작은 방송 그니까 뭐 대형 방송국에서나 저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조그맣게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방송은 이제 그런 별풍속 받아서 뭘 하겠어요 아니 아니 까놓고 말해서 별풍속 받아서 할게 없어요 어차피 천계 이렇게 되게 좀 오래하면은 한대, 한대 두개가 모여서 이제 천개가 되긴 하겠지만 천개부터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천개 모으려면 뭐 대형완성국은 모르겠지만 이제 소규모 방송은 그 소규모 방송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음료수값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거죠 방송하면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 먹으라는거 그정도 아 나 근데 넉넉고있다가 죽겠다 어? 죽어 임마 야 나 왜 안썼냐? 마블을 안써지 왜? 나 아무것도 안하는데? 아 야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나 사망이야 나 사망인데 안죽은걸로 된거야 지금 아니다 아니다 아 버그걸렸어 뭐지 아아 이런거 어딨어 더 걸렸잖아 이거 어디야? 아아아아 여기서부터 아이씨 어이 Soum 자 따 와 빨리빨리 들어와야들 들어와 들어와가서 싸워 아 이란게 없어여 어... 뭐가 이상하다 싶더니 나 사망으로 떠있어 빨리 빨리 가자 캐리톤 프리스트 매지 야...이... 나 정말 잘 싸우긴 하는데 쟤네들이 너무 센 거였어 아까 걔네들이 쟤네들 야 너 임마 야 뭐...무슨 버프가 온거야? 성형? 성형은 왜 온거야? 야 성형은 야 플레이어 하나 쏘는거지 니가 왜 쏘 바보탱아 성형이 몬스터에게 그... 그거 하는거거든요? 그 인식되지 않는 그런... 마법인데 내가 몬스터처럼 보였나? 아니... 내가 몬스터긴 한데 지금 저... 저... 저기... 끝까지 안가봤죠? 그래도 배틀에서 1자리 쓰네? 마법 무기 쓰네 마법 무기 쓰네? 마법 무기 몬스터즈 여긴 안가고 정신이 이승 아까 보니까 많이 안주는거 같아요 넌 뭐냐? 적합한 주술서를 사용한다면 이승의 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어... 보이드의 망령 이상하게 생겼네 새처럼 생겼네 새머리 새머리의 말라깽이의 검은 그림무어 얘 풀어주면 또 배신하겠죠 이쪽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배신하는데 어 이거다 배신하는데 어... 내 돈 200골드를 걸지 자유... 푸하... 보장있나? 어... 마법... 내 힘중 일부를 줘 뭐야... 어? 배신 안하네? 야 어쩐일이야? 야... 어쩐일이야? 야... 내일은 해가 설속... 아 이거 해가 안 뜨는 게임이지 참 야 이거 그래도 어쨌든 어쩐일이야? 야 저기 배신을 안한 적은 참... 오랜만에 두고 볼일이예요 오랜만에라기보단 그 뭐라그러지? 이게 전부... 보통 다 배신하는데 야 진짜 악마처럼 생겼놈이 배신하네? 이거 무조건 거의 배신하는데? 어... 이거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걷는 소리가 나네? 들리나요? 발자국 소리? 으아... 이거 발자국 소리도 표현이 나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있어서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런 멀리 있으면? 가까이 채널을 가까이 그... 땡기니까 발자국 소리가 나네요? 둥땅 둥땅 하면서? 새로운 발견인데? 멀리서는 안 나요 멀리서는 안 나는데 가까이 가면은 나네요? 잘봐요? 자 멀리서는... 당연히 나는데 여태까지 안 났죠? 가까이 가면? 들리나요? 크흫 벽이 어디로 가는거야? 앞마당? 저주받은 멍크 고울로드 고울로드야? 고울로드네? 이거 다 이거는... 공포의 그거 아닌가? 그... 고울로드... 너 죽어봐 공포의 우라 이게 색깔이 틀리면... 그... 그... 역할이 다른건가? 이게... 초록색이 있고... 뭐 거시기가 있었는데? 야..검검치 많이 안주네요 개..깨알만큼 주네요 아 둘다 들려요? 아 그래도 나만 안들리는거야? ㅋㅋ 나만 안들리는거 같구나 야.. 스케일리 뜬 예지 머리와 몸통 댐벼 아 역시 변신해서 싸우는 캐릭터인 시프터는 정말 나랑 취향이 딱 맞는거 같애 아 나 변신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갈데가 없네요 여긴 아까 그 정면으로 가는게 되고 여긴 아까 그 정면 음..여기잖아 가디언 얘네들 여기다 뭘 올려놔야지 이거 그냥 때려볼까? 매우 어려움 야.. 쟤만 매우 어려워네 야 너 때려봐 어우 다..다 덤빈다 다 덤빈다 후.. 다 덤비네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아.. 덤빈님 뭐.. 뭐..뭐.. 뭐..용돈이나 월급 뭐..공돈 생기셨어요? 어? 어 머미..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이고 에이스 주님은 가..그..가..그..그냥..감사하게 쓰면 되죠 고마워요 하고 쓰면 되죠 흘농 아 샤로이는 공포가 있다 이게 잘보면 해골 바가지에요 이게 잘보면 해골 바가지야 아 그래요? 병에 걸렸대 이.. 이.. 야.. 저거.. 할게.. 하급해서 보산? 아니.. 하급해독으로 안 없어지는데? 병에 걸린거 저걸 어떻게 없어지지? 병.. 병에.. 걸린.. 어허.. 해독제 먹으면 되나? 어! 해독제 먹으면 없어지는구나! 해독제를 좀 사야겠다 어허? 떼지 말마! 너희 씨.. 키 차이가 얼마나 난데 이제지? 어허? 야 때리지마! 아이 아파! 야 키 차이가 내가 정말 크긴 크다 쟤가 정말 크긴 크죠? 내게 나야 이렇게 보면 키 차이가 좀 나지? 많이 나지? 나 근데 심각한 부작이네? 사망치잖아? 나 근데 심각한 부작이네? 사망치잖아? 저.. 아..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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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시 인간은 보내고 음.. 하룻밤 자도록 하자 자는게 아니라 이제 휴식하는거지 잠깐 앉아서 쉬면은 모든게 다 차는 트롤같은 놈들이야 에잉 트롤같은 놈들 응? 에잉 트롤같은 놈들 아 네알왕님 안녕히 계세요 고우 위층에 아마 그.. 거식인 녀석을 이제 잡는걸텐데 맞나? 쟤네들하고는 싸움을 못하겠다 그.. 그 호러배틀인가 쟤네들 이 능력으로는 뭐 어떻게 할수가 없네 펜덱무스 펜덱이다 펜덱은 이제 데스테어를 따라왔었죠 뭐 끝이야? 아니 중간층이 중간층인가 보구나 야 계단 중간층이 뭐 이렇게 커 흐흫흫흫흫 아니 이 계단 지금 넓이도 무슨 쇼핑몰에 있는 계단 넓인데 거의 이정도면 거의 뭐 엄청 넓은거죠 스틱 비하인드 미 팔로 마이 프렌드 스틱 비하인드 고고고고 자 난 요 그냥 있을때도 공격보너스가 군화되네? 나 잘 싸우는데 그냥도 잘 싸우는데 꽤 싸우는데 아 이거 그거였지 참 야 오 잘한다 잘한다 야 잘 때려봐 야 아무것도 없어 아 함정만 있는 상자였나 근데 이것들은 뭐야 고문기구인가 야 이건 이 안에 들어가서 어 이 나 이 이 뭐야 이 가시로 하면 피피만 아우 끔찍하다 끔찍해 아우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아우 이씨 지대로 고울로드는 지대로 디버프를 거네요 저거는 디버프 오란가 보구나 안돼야! 강아지야 버프 물량 하나 먹어 주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 포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고! 자 오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완타완타 덴벼야 덴벼야 야왜왜왜왜왜왜 안 떨어져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우와 스캘리즘 족장이야 오오오 일단 나와 오오오오오 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빨리빨리 먹고 먹고 에너지 먹고 야 뭐야 왜이렇게 세지 오지마 문 못낼지 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나 못불었는데 불을 렉 없는데 편하자 여어 공개자 싸고 이제 얘만 죽이면 돼 오오오오오 제발제발제발제발 오오오 에너지 일나갔어 오오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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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먹어 에너지 먹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우와 오 말도 안 돼 아 아아 뭐 저렇게 센놈이 다 있어 사망직정도 아니고 정말 아까 그쵸 아잠만 이거 이건 빼고 동물 동물이랑 다시 부르고 이거까지 부르고 블레스 한번 쓰고 똥끼하고 멧돼지하고 다 소환해야될거 같아 오케에 워맨 고 고 얘 어디갔어 어? 얘 어디갔지?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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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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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벌써 한명 다 죽어 한..버스 한명 죽었어 와아 야 불가능함이야 야 왜 정상이야 쟤? 아 쟤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쟤 지금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수업 못해요 이제 쟤 야..잠만 야..잠만 어 어 불가능함이야 불가능함 근데 아까 그 스캐레톤 독장처럼 막 데미지를 미친듯이 주진 않네 다행히 뻗틀만하게 주네요 물리 데미지가 뭐냐 되는데 와 에너지가 안다른데? 에너지가 안다라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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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기서 사용 못하는데 아 저기서 사용 못하는구나 잠깐만 다시 제가 혼자 있는데 제가 이 안에서만 데미지를 받는 것 같아 어? 아 그래도 안받는데? 데미지를 안받아? 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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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댐세가 쟤 몇이야 도대체 맞아 인마 때려 때려 오케오케 잘 때린다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가벼운 부상인데.. 전투 중에는.. 줄 수 있는.. 스펠이 없어요.. 어 됐다.. 이겼나 봐.. 이겼나 봐.. 아.. 샤루인.. 죽었어.. 아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약받는데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위험.. 그게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물약을 먹으면 적이 기회 공격이라는 걸 하거든요.. 공격 횟수에 상관없이.. 라운드당 공격 횟수에 상관없이.. 무한으로 기회 공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기회 공격에 맞으면은.. 데미지 높은 애들은.. 마셔봤자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죠.. 힐.. 샐드 오브 다운.. 이거.. 내가 지금 차고 있는 거잖아.. 튀면서는 먹어도 되죠.. 튀면서.. 가까이 없으면.. 근데.. 튈 때도 하나에 그게 있는게.. 이게.. 접근전을 하다가 튀면은.. 기회 공격을 유발해요.. 그것도.. 어쨌든 기회 공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 26.. 최대.. 해도.. 27이 안되네.. 이거는.. 잠시 제 따기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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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20.. 20 나오면은.. 열릴텐데.. 아이.. 못 여네.. 저거.. 이걸로 열리려나? 어.. 열린다.. 산성 타격은 되네요.. 거는.. 5.. 이리.. 24.. 3.. 5.. 그리고.. ¿2.. ции.. 소문난 전체에 먹을거 없다고 그것만 번질을 했네 저기도 있네요 오! 여기는 연금술 도구들이 있네요 뭐 물약이죠? 특별한 선수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지? 이건 어디다 쓰는걸까? 성수가 담겨져있다는데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저 아까도 하나 얻긴 했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가자 가자 저 아까도 그는 제게 나와서 저에게도 아름다운 것이다. Destir의 괴로운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죽을 때렸다니는 흥미가 없었다. 그들은 죽을 죽는 것이다. 그들이 죽고 있었다. 마녀사냥이죠 네 아리베스죠 펜딕이 아리베스하고 연인 사이였던걸로 아는데 네 자기 연인이 마녀사냥으로 안녕하세요 네버엔터의 영웅 잠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라라나 잠시만요 고마워 정현air 정현. 정현. 평등auer